자 위직 녹화 들어갑니다 위직 스튜디오. 어제 갭상승 이후에 파도 올라간다가 미끄러져 버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살짝의 갭상승 이후에 18% 때까지의 강세를 연출을 해 줬습니다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 하나는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그게 이제 전거래일의 기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요의 바다인가요? 고요의 바다. 오늘 일단 오픈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라고 해야 돼요 어찌됐건 그 기준에서의 이슈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어제는 갭상승이 커서 그런 것인지 프로그램 쪽에 매도 외국인들은 매도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추리가 됐고 그에 반해서 이제 기간은 일부 매수를 했고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뭐 기관들 쪽에 수급이나 외국인들 쪽 양쪽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이제 44만 주 정도 매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분봉 기준에 이제 쭉 봐도 올라갈 때 기준 그때 거래가 수반됐고 프로그램 쪽도 수급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들여다보던 기준점이 대략 이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43,5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43,850원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넘길 때 그리고 이제 44,000원의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잡아먹고 돌릴 때 시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뭐 거래량 터뜨려 주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어 주고 움직임 탄력이 사실 나와 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요런 기준이 잡히는 거죠. 거래가 수반되고 개장초의 거래도 뭐 개별 자체 기준에서 5회명, 20회명의 거래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 매수자인 나오고 매직 시그널에 매수자인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 매수자인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 매수자인 나오고 거래가 수반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 이제 그 양봉들의 또 앞장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에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자락, 요자락까지도.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면 좀 낭패를 보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1조 이상 짜리는 10% 이상 따라 붙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짜리는 저 줄 거들인 4만 3,500원 정도가 딱 마지막 이제 10% 때 기준이 되요. 거래대금이나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문자세인은 안 나갈 겁니다. 개별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IT 위주로 문자세인은 나갔고 변동성 위주의 종목의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위즈익 같은 경우에는 400만 주 거래량 혹은 500만 주 거래량 설정 범위를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뭐 근데 500만 주를 훨씬 넘긴 흐름이 되기 때문에 최대폭의 거래량 기준을 30만 주 정도요. 최대폭, 오늘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 최대폭은 이제 30만 주의 거래량이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의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는 사실 뭐 이미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만 주 정도의 거래만 실려도 그 거래의 5회 명, 20회 명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30만 주 그리고 20만 주 뭐 이 정도 범위를 놓고 보시면 무난할 거에요. 그래서 5분 번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보시고 거래 없이 이제 눌려 있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확산될 수 있겠느냐라는 범위를 좀 놓고 보시면 돼요. 1분 기준에서 일단은 거래대금 부분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거래대금 기준을 2천억 원을 기준을 설정합니다.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든.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양봉으로 이제 쭉 끌어올려 주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2분기부터 이제 거래대금 그렇게 실린 거에요. 9월부터 이제 당겨서 분도 꼽으면은 거래가 없다가 2분기부터 해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모양새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거기에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가 둔화되면 결론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앞전에 이제 비이성적으로 좀 탄력이 강했던 이슈 흐름에서의 흐름이 연출됐던 경우에는 조정폭도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탄력. 거래량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에서 500만주, 400만주, 500만주 그 정도만 실려도 500만주만 실리면 월등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 정도만 실려도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 부분을 놓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위직 스튜디오 개별매매 기준에서 좀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기준에 1분. 지금 시간은 1시 27분. 시간 빨리 가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일단 IT 쪽에 대장주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고 하반기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수급 범위가 일부 수반되어 줬습니다. 그래서 10월 10월부터 기준 잡을까요? 4분기 오케이. 4분기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이 됐고 그러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기준은 10월부터 한번 잡아 볼까요? 10월부터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150만 주 그러면 3%, 4%가 안되네요. 매집에 대한 의미는 그냥 제껴 놓겠습니다. 어차피 변동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요렇게 소나 모멘텀 차트의 흐름에 좀 꺾여질 수 있는 범위를 잡자 그리고 우리는 요기준에 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악형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변형 장악형이죠 아래 꼬리 요 아래 꼬리 부분을 우리는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몸통을 장악한 장악형의 기준이다 이 장악형의 기준에 이제 4대 천안 4대 천안 캔들의 기준을 인식을 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초봉 월봉 그리고 월봉의 이 기준을 우리는 교수용으로 절대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기준 거래대항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매직 시그널은 매스사인으로 인식한다 모든 지표가 강한 종목은 벌써 이미 지표가 다 매수 위로 설정이 돼요 월봉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교수용의 캔들이냐 망치형이냐 이렇게 해석을 때 우리는 교수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캔들 기준에 교수용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망치형이라는 거는 아랫방향에서 색깔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승장악형 장악확인형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도 잘 들여다보시고 설정 범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분봉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기준점과 매직계산기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계산기로 놓고 보는 위직스튜디오의 흐름 범위는 만약에 이제 최근 거래일에 저점 기준 뭐 34,950원인데 36,000원에 편입했다 라고 한다면 매입가격 36,000원 설정 범위의 고가가 36,500원이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었어요 VIP 문자방에서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늦게 읽었고 차익실현 범위는 윗골이 달리는 1.3%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지금의 기준에서는 놓쳤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까지 올라가 있을 때 또 시가 부분까지는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잡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줄을 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와 고가와 뭐 이런 3분의 1, 2분의 1 지점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직 해석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구요 텍스 전략을 같이 잡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뮤직 스튜디오 11월 9일날 뮤직 스튜디오에 38000원대에서의 전략을 잡아드린 기준점이 있네요 이 부분을 오늘 날짜로 바꿉니다 24일 12월 12월 14일 이렇게 해서 전략 13시 30분 매직교산기를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봅니다 현재가의 기준은 신고가를 다시 삼성전기 고점을 다시 뚫는 위치 19만 7천원 넘기면 되죠 1시 반분이 시간 안됐어요 거래 충분히 터지고 오늘 대박입니다 자 마저 보죠 위직 스튜디오 마저 보고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동진 세미캠은 꼬리가 달려 버렸네요 그래도 수급 범위 긍정적이라면 크게 무리 없겠어요 44,150원 12.63 시가총액은 더 올라와서 1조 8천 866억원 저 당시에도 다 올라온 걸 왜 주냐 라는 기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10 2562억원 고점 부분이 46,500원 이것이 18.62% 그리고 차익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 이 부분은 다른 쪽을 복사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 거래대금 기준은 일단은 위즈익이 4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미끄러진 거죠. 아쉽게도 그렇게 해서 13시 35분 기준 거래대금 4위.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기준 위즈익이 6위입니다. 5.2 4만 6천 5백원 1.5% 조정 범위를 설정을 한다면 4만 5천 8백원 3% 기준 여부는 4만 5천 100원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재돌파 할 때에는 편입불가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이죠 10% 상승 10% 이상 편입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가 고가 기준보다는 이제 시가 고가로 봐도 18% 등락이니까 강구 앞에서 충분합니다. 3분의 1 지점이 4만 4천 3백원 그리고 4만 3천 2백원 그렇게 해서 4만 4천 3백원은 10% 이상이니까 불가 4만 4천 2백원을 표정 을 잡아 드렸구요 그리고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부터 해서 밑에 공식 홈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배너도 가급적이면 빨리 바꿔주세요 이벤트 딱 4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이벤트 또 삼성 전기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8,000원 들파 하이닉스 13만원 공방 크리스마스 그래서 50% 진행해 드립니다 198만원 50% 할인 이벤트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 진행을 해 드리구요 어 연장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 전화 주십시오 오른쪽에 문의 전화 있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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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